한 남성이 속옷도 걸치지 않은 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을 배회합니다. 젊은 여성이 지나가자 낯의 상태로 뒤따라 쫓아갑니다. 여성이 놀라 도망가자 뛰어서 따라갑니다. 당황한 여성은 날씨 취재를 위해 인근에 정차해 있던 TJB 보도 차량으로 나가와 도움을 요청하고 긴급히 몸을 피합니다. 일로 타세요 타세요. 문 열어. 타세요. 잠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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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 잠그세요. 남성은 여성이 차에 탑승하고 경찰에 신고된 뒤에도 차 주변을 떠나지 않고 서성거립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불러서 뒤돌아갔는데 저분이 저렇게 알몸으로 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쫓아오셔가지고 A씨는 여성을 위협한 뒤에도 한참을 머물면서 운동을 하고 2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또 마약 추약 여부도 검사하는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